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KLN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뉴스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 귀성은 오는 15일 목요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16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 귀경 평균 소요시간은 지난해 대비 최대 40분 증가 귀성시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2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6시간 30분 등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다만 서울에서 강릉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시간 50분에서 4시간 20분 증가하고요. 강릉에서 서울은 지난해 대비 1시간 10분에서 3시간 40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재청은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풍습인 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올해 전국에서 펼쳐지는 69건의 행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는 설 연휴인 오는 15일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당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정월 대보름인 내달 2일에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채석강과 적벽강 1원에서는 중막동 수성당제가 열립니다. 서울특별시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9일까지 설 연휴 전과 중, 후 3단계로 나눠 실시되는데요. 오는 14일까지 자치구별 공무원과 주민 등이 참여해서 주요 도심지역에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설날 연휴 전 배출된 쓰레기는 전량 수도권 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총 26개의 청소상황실과 청소순찰기동만이 운영됩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은 설을 맞아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일반인들에게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연휴 기간 중에도 독립운동 전문 해설사 등이 배치돼서 전시관을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2007년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최초 개관해서 지난해 6월 시설을 증축해서 재개관했는데요. 기념관에는 상설 전시관과 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몽탄 정수장과 오감배수지, 일반 수도꼭지 3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포시민들은 덕정 정수장과 몽탄 정수장을 통해 하루 평균 9만 톤가량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목포시는 미생물 4종 등 총 6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나비나 비소, 페놀 등 41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질산성 질소 등 19개 항목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